엠 웨이브 미팅 그리트 자, 첫번째 안무는 저희가 손으로 피리를 만들어서 도는 피리 춤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저희가 후렴구 부분에 쿠션에 튕겨지는 모습을 표현한 쿠션 춤이 있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매트릭스 춤이라고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넘어가는 춤이 있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감사합니다. 지윤과의 유진이었습니다.